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개기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사선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이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하라. 그래야만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업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렐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여 이스렐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전체를 정리해주는 한 가지 말씀이리라 싶은 그런 말씀 한 절이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에 살면서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두 가지 정체성을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가나안에 살지만 우리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해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제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함께 지켜야 되는 아주 큰 절기 큰 절기에 드려야 되는 공적인 그런 제사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이 들어올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올 수 없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가 1절 말씀에 보면 남성의 생식기인 고한이나 음경이 상하고 잘려진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큰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육신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한이나 음경이 상하고 잘린 자는 동성연애를 통해서 그 생식기가 상한 자들 아니면 아주 문란한 이교도들의 이방 민족들의 종교의식에 의해서 그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스스로 거세해버리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어떤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를 입어서 발생한 입은 그런 상처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한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이교도들의 풍습을 따라서 행했던 아주 악한 그 문화를 쫓아 행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그런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지키고 순응하는 자들인 것이죠. 2절 말씀에 사생자들도 들어올 수 없다. 사생자들 단순히 이야기하면 돌봐줄 이가 없는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배척하실 리가 없죠. 여기서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사생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잡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막 뒤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비합법적인 결혼이나 부도덕한 성적 관계로 인하여 태어난 자녀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는 여성 사제들과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이 아주 음란한 그런 행음을 하는 행위가 그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거기서 그렇게 이방신에게 제사하며 행음한 결과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아주 음란하게 섬긴 그 죄의 결과 그 죄에 얽매여 있는 자들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결단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7절, 18절에도 여성 창기와 남성 창기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들은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까 여성 사제들과 같이 그렇게 음란한 행위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 이방신을 제사하는 자리에서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아주 음란한 행위를 그렇게 제공하는 정말 그런 악한, 그런 음란한 성행위의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신의 정력과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일주일은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 되면 크리스찬이니까 직분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그 예배와 그 제사와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정말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정말 멀리하는 폐역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끝까지 그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6일 동안 피 흘리며 싸우다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 육신과 제 마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 애통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예배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는 버젓이 이방신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에 얽매어 사는 자들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암몬과 모합족 속에 모합족 속 사람들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해서 광약길을 걸을 때 모합과 암몬 자선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화친하자고 우리가 함께 화목하게 지내자 그렇게 화친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제안을 거절해요. 오히려 모합의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세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해할까 두려워하여 저들을 저주하라 저주하는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발람 선지자를 꼬드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중상모략의 계획을 바꾸셔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강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일터의 현장에 나가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휴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핍박하고 조롱하는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합과 안문자손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아까 전세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이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합과 안문자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모합과 안문자손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불손한 마음 그런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만 여호수와 갈렙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여호수와 갈렙과 2세대는 들어갔지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늘 주의 역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진에서 야영을 할 때 지켜야 될 말씀 금기사항이에요. 몽설한 자, 남자가 자다가 사정하게 되는 일 부정하다 그 사람은 반드시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될 것이다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될 것이다 했고 용변이 마려운 자는 밖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그 배설문은 반드시 땅에 매립해서 그 흔적이 남겨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몽설하는 것, 또 우리가 용변 보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마저도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마저도 죄가 있다면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생각으로부터 빚어진 생각으로부터 빚어진 그 죄의 동기가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계 그것의 죄를 씻는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회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감각적으로 만져지는 것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세례 교육하면서 우리 세례받으시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생기고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이 생기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단할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셨습니까? 항상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정체성의 모습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되 모든 사람들과는 화평함을 추구하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할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후반에 모합과 암몬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7절에 애돔과 애굽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애돔은 사실 모합과 암몬자손보다 더 이스라엘을 파쾌한 민족입니다. 가난을 향하여 진군할 때 그들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 길로 지나갈 수 없다고 그럼에도 주님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같은 혈족이야 같은 가족이야 그 뿌리가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야 같은 형제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라 말씀하셨어요. 애굽 민족 비록 이스라엘에게 큰 노예의 짐을 지었던 민족이지만 그러나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선대해 준 과거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이 애돔과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형제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보다는 그가 잘한 것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그 장점들을 발견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의 흠이나 약점이나 그리고 어떤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세워주는 거죠. 생명을 살려주는 자인 것이죠. 그 마음을 높여주는 자인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어도 품어주고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주님의 마음이 이 계명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도망한 종에 대한 교례가 나오는데 어떤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도망한 자가 아니라 주인의 모진 핍박을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 그 종의 집을 탈출하다시피 빠져나온 자들 그 종을 발견했을 때 그 종을 잡아다가 다시 그 주인에게 넘기지 말고 그 종을 너그럽게 잘 품어주고 그 상황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정말 약자들을 보호해 주고 그들을 섬겨주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죠?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낙은에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지극히 연약했던 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의 주제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누구에게 도움받을 길 없는 그 종 그에게 선대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동족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라. 네가 꾸어줘서 아주 큰 고리대금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은 탕감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러한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착취와 억압이 아니라 사랑과 극류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라. 사랑과 극류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라. 이 사랑의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21절 23절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누린 것 항상 기억해라. 그러므로 주님께 드려야 될 것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더디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 미루지 말고 오늘 신실하게 그 서원한 것을 갚으고 이행하라 한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남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과일이나 곡식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라는 거예요. 굶주리고 배고픈 이들 주변에 수많은 정말 굶고 있는 이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풍성하게 넉넉히 그렇게 제공하고 베풀라. 그런 건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후반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낙은해된 자,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자, 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부터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연약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사랑과 은혜와 또 거룩한 섬김을 베풀고 나누라는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땅에 살지만 정말 이 험악한, 폐역한,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오늘 죄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에는 함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폐역하고 또 주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과 용납과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넉넉히 베풀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되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는 화평하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담대하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 이 세상의 완악함에 하나님 제가 동조하지 않게 원합니다. 그들과 마음을 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핍박과 조롱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될 성경적인 가치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음란합니다. 음란한 문화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인권, 부부, 가정, 성윤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가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하나님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로 믿음 없는 세상 하나님을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휩쓸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동조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될 성경의 가치를 붙잡게 하소서 오늘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자의 모습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인권이 타락했습니다. 주님 부부의 가치 가정의 가치 하나님 성적인 윤리의 가치가 하나님 너무나 타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애하는 자로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창조에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창조 질서의 진리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거룩해 하나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 우리를 이치니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그 정체성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요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도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제 말씀처럼 그들에게 선대하고 베풀고 나누는 넉넉하고 부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미 주님께 다 드릴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실수와 하나님 연약함에 대해서 넉넉히 용서하고 하나님 너그럽히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받고 용납한 받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죄인에서 하나님 의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도 주님의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그 풍성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진리로 복음을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을 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들 품고 하나님 용납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변에 갚을 것이 없는 이들 하나님 연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 낙은해된 이들 길을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님 도우시오. 아멘. 감사합니다.